이곳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무화과가 완전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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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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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Changing 황금 참기름을 넣고 100g 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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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는 동생이 놀러오기로 했는데 그 세 가지 요리를 만들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토마토 마리네이드랑 그 부라타 치즈 같이 해가지고 샐러드 만들 건데 토마토 마리네이드는 지금 먼저 만들어두려고요 고고 고고 전복 음 맛있다 지연이 오기 전에 미리 세팅해놨어요 오늘 고기도 썰거라 가지고 칼 필수 지연이가 얼마전에 생일이여가지고 생일선물은 이미 줬었거든요 머그잔 그래가지고 오늘의 진짜 간단하게 요거 라보카 반파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마켓컬리 구매 후기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사봤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봤어요 오늘은 한 개만 먹고 나머지는 내일 직장 동료분들이랑 같이 먹으려구요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밤이 하나가 탕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축하축하 해줄거에요 일단 냉동실에 놔뒀어가지고 해동시켜줄게요 한 이틀 전부터 계속 건조를 시켜줘가지고 한 이틀 전부터 계속 건조를 시켜줘가지고 되게 핏기도 없이 되게 건조해요 양파 당면 양파 양념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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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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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소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치즈程 도룡 장르트럭 이 영상의 소개와 영상은 오늘의 명절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찍자 어 그래 그래 알겠어 이것도 보일게 이거 케이크인데 이게 무슨 한번 뜯어봐야지 잔칫집이 뭐야? 이게 카페 이름인데 나도 처음 들어보니까 이름이 국사집인 줄 알았어 근데 가보니까 진짜 핫한 느낌이더라고 진짜? 요즘에 나오는 조합 케이크가 이제 참외 무슨 치즈 케이크? 어 그거랑 그리고 국가에서 보여줘야겠다 짜란 내가 너를 위해 어 그게 뭐지? 와인을 못 마시니까 콤보탈 준비했어 아까 먼저 좋아하는데 와인 느낌 날려고 컴퓨터를 준비했어요 좋아요 레몬글루 진할지 아닐지 모르겠다 아 괜찮다 이 정도는 와 이것도 아 언니는 진짜 샀어요 왜 이러고 이거 봐봐 우와 아니 이런거 딱 떠가지고 맞아 해가지고 가봤어 일단 한거 먹어봅시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다행이야 여기 조개살 놔두라고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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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꽃 건물을 되게 오랜만에 봐봐 진짜? 응 이게 뭔가 가끔 줘야지 내가 좋아한다면서 좋았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아 진짜 같이 말한다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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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